하이든 퍼스 퍼스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거리에 하이든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 지상에서 보이는 만큼 땅속에 묻혀 있다니 그 크기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바위 위에 작은 숲도 여러 개 있다. 화강암으로 된 웨이브록은 다양한 모양의 바위도 많다. 하마가 하품하는 모양을 닮은 바위다. 원주민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고 한다. 27억년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신비라 불리는 웨이브록이다. 길이 110미터, 높이 15미터의 바위는 진짜 파도가 치는 모양이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정지한 듯하다. 이 웨이브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50년 전이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바위가 오랜 세월 빗물에 씻기고 깎여 이런 모양이 됐다. 아직도 지질학자들 사이엔 연구할 것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 바위 본래의 검은색과 수산어철에 의해 생긴 오렌지색의 조화는 정말 바위가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파도를 타는 듯한 서핑 자세를 취한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웨이브록을 보기 위해 찾는다. 웨이브록 정상에서 본 일몰이다. 골든 아웃백의 대평원으로 지는 해가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인다. 해가 진 웨이브록, 별들이 웨이브록을 지킨다. 행복하십시오 수도 심리 회복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